오늘 9월 6일 시장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표들이 잔잔한 게 좀 많이 있었어요 ADPB 노업코인 지표 그리고 ISN 관련된 비제조업 지표 서비스업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조금 엇갈리게 나왔어요 또 중간에 9시 반에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가 됐는데 ADPB 노업코인 지표는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공영사항이 앞전에 발표됐던 구인 이직 보고서도 별로 안 좋게 나왔었는데 안 좋게 나올 거라는 예상을 어느 정도는 해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동안은 지표가 나쁘면 금리나 기대가 커지면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다가 한 달 반 이때부터는 경기침체 우려가 좀 커지면서 오히려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주가가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ADPB 노업코인 지표 발표하고 반대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이유는 고용은 계속 조금 나쁘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고용이 안정이 돼야 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금리나 기대가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경기침체 우려입니다 경기가 계속 이렇게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달러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고 금리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경기침체 우려가 어제만큼은 발표 당시에는 조금 사그러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쭉 펼쳐보면 앞전에 빠졌던 낙폭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반응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제 발표했던 9시 반 ADPB 노업코인 지표 발표하는 순간에는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조금 올랐다가 곧바로 빠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서히 좀 올랐었는데 이거는 금리 인하가 9월달에 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쭉 올라가다가 또 11시쯤에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 여기도 고용지수가 있어요 이것도 나쁘게 나왔어요 근데 그 구매 물가지수하고 구매자 지수하고 물가지수 이런 것들은 물가는 또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물가가 높게 나오면 또 주가는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고용지수는 떨어지고 물가는 좀 올라가고 서비스 관련돼서 그렇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다른 신규 수주 사업에 관련된 거는 조금 지표가 좋았습니다 근데 고용도 안 좋고 물가도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11시부터 오히려 조금 빠지는 모양새로 진행이 돼가지고 11시 30분까지는 좀 등락을 거듭하다 그 다음부터는 쭉 빠졌습니다 쭉 빠졌는데 그렇게 또 많이 빠졌냐 많이 빠지도 않아서 또 새벽에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약보합 정도로 S&P를 일단 마무리 됐고요 나스닥은 어제 주식은 올랐습니다 선물은 그냥 보합입니다 0.01% 오른 걸로 마무리가 되는데 실제로 현물은 0.2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선물이 더 약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오전장 벌써 0.75%나 빠졌습니다 0.8% 빠졌고 상당히 많이 빠진 거예요 오전장 이 정도 빠지면 오늘 항생은 태풍이 와가지고 휴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래할 종목은 지수동에 오전장에 미국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는 편인데 이미 아침부터 조금 쭉 많이 빠졌습니다 등락이 조금 있을 수 있고 골드 쪽에서 이제 움직임이 조금 나타날 거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데 중국 시장 휴장이라서 항생만 휴장인 것 같아요 차이나 A50 한번 보면 이거는 장이 열렸습니다 이거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차이나 A50이 열리긴 했는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일본 지수도 한번 보면 지금 좀 빠졌고 아시아 시장의 하락 영향 때문에 나스닥이라든가 S&P 다우 이런 것들이 좀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셀 지수도 오랜만에 보니까 결국 다 좀 빠지는 쪽으로 어제 진행이 됐다 나스닥 일봉도 납작하고 다우도 좀 빠졌고 S&P도 빠졌고 러셀도 빠졌고 독일 지수도 양복이긴 한데 약보합으로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닛게이도 어제 반등 나왔고 오늘 다시 빠지고 있고 항생은 조금 빠져서 끝났고요 골드 골드 어제 올랐는데 일단은 미국 지표가 좀 안 좋다 라는 그런 평가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올랐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 지표가 나쁘면 달러가 약세로 진행되면서 골드나 실버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골드는 바로 직빵으로 미국 달러가 약하면 올라가는데 실버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실버 어제는 그래도 골드 따라서 같이 올랐는데 오늘은 약간 오전장에 좀 주춤합니다 구리 한번 보면 다른 기금속들하고 같이 기금속도 아닌데 따라서 움직였어요 5일 보면 5일 어제 또 반등 시도하다가 좀 빠졌고요 자 미국장이 열리고 12시부터 쭉 빠졌어요 그 앞전에 계속 매수 관점으로 봤는데 12시까지는 올랐으니까 계속 거래했으면 오히려 어제 단타로 계속 매수 잡아가지고 수익을 안 썼는데 자 미국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또 알 수 없는 거죠 쭉 빠졌습니다 채권 채권은 오히려 또 올랐네요 이야 채권이 의외로 당연히 미국 달러 약세로 갔으니까 그리고 금리 인하 미국 달러 약세로 갔는데 웃기네요 금리 인하 기대는 조금 멀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금리 인하 쪽으로 갔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유로 올랐고 채권도 오르고 달러 약세 금리 인하 기대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5년물 2년물 전반적으로 채권들 다 올라갔네요 보니까 참고로 했고요 오늘 거래는 항상 휴장인 바람에 딱히 거래할 종목이 골드로 조금 한정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올드 성공 투자 하시고 시장 설명 간단히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